XSFM입니다. I, D, W, K 손희상 선생이 안 가고 계세요? 청취자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손희상입니다. 오늘도 나왔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주말 이야기를 좀 듣다 가시기로 했습니다. 윤세민 에디터가 그대로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저는 스판덱스 영웅전에서는 이 자세를 견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데요? 모르는 사람. 그래요.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땡가비형 방송 들을 때 아니, 섬가비형은 말해도 돼요. 아, 그런가? 장재원은 다 말해놓고. 아니, 근데 사실 정말 어려워요. 제가 모르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방송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스판덱스 영웅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감명깊은 청취자 반응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뭡니까? 게임에 대해서 이름은 모르지만 파케문학관을 제일 좋아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슈퍼히어로에 대해서 다 알지만 스판덱스 영웅전은 듣기 싫다. 그런 후기는 아직 온 적이 없습니다. 상처받았잖아요. 이게 정말 어디서도 얘기하지 않는 얘기야. 아직까지도 이렇게 소기도 안 해주고 손희상 선생님은 스트레인지가 뭐예요? 키즈 약간 마법사 얘긴가? 하고 있고 스판덱스 영웅전에서 주로 제가 작품들을 보면서 고민했던 것은 개인의 붙임과 인류문화사의 변화를 해석해내는 작가들의 방식에 대한 거였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소개해드릴 이 캐릭터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저도 따라가느라 버겁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작품을 보셔서 뭔진 다 아실 겁니다. 새로운 얘기가 나오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일단 저는 홍성갑이고요. 덕질인입니다. 이따 소개해줄 때 나오면 될걸 새끼가. 이 얘기는 소개하기 전에 마음껏 놀려먹겠다는 얘기잖아. 그거는 내가 못 두고 보지. 근데 우리도 되게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존경하는 형이고 많은 부분에서 배울 점이 많은 분인데 어제는 장지헌더로 젠틀하다고 했죠. 캐릭터라는 게 있어서 잡히면 못 바꿔요. 청취자분들이 원하는 캐릭터라는 게 있어서 김익은 그대로 장사 가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럼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반려세제의 깨끗한 생각 경기도 김치의 진수 콕지복 콕김치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120년 전통의 덴마크 프리미엄 신바이오틱스 큐비엔 사르락도 프로바이오틱스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성능이 인정된 고급 원료 직접 생산과 유통구조 개선으로 거품 없는 가격 당신의 삶이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게 진짜 청소를 하자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콕 집어 콕 믿어도 되는 김치를 찾을 땐 콕 집어 콕 했어 빙진 김치 재료부터 공정 유통까지 한심 직접 구매한 재료로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여행 많이 다니자던 아내 중학교 올라가는 첫째 늘 내 걱정뿐인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늘 건강하자는 그 말 꼭 지키고 싶습니다 건강을 천연스럽게 큐어바이 네이처 큐비엔 자 사르락토 광고입니다 네 새 광고와 함께 돌아온 큐비엔 광고입니다 네 프리미엄 유산균 사르락토를 겟해볼까? 네 그렇다면 큐비엔의 모든 건기식 제품 중 두 개의 구성을 구매해 보십시오 네 아직까지 액세스몰에서는 다른 물건 사고 공짜로 사르락토를 겟할 수 있습니다 사르락토 한 개를 증정해 드립니다 테스트하실 수 있어요 네 네 개 구성을 구매하시면 사르락토 두 개를 드립니다 많이 살수록 좋아요 2 플러스 1으로 드리는 건데 그 1이 사르락토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사시는 건 안 좋은 게 선물을 여기저기 돌리실 것이 아니라면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르락토 구매자 혹은 증정을 받고 액세스몰 사르락토 페이지의 후기란에 포토 상품평을 올리시잖아요 네이버 페이 5만 원을 증정을 드립니다 이게 뭡니까? 굉장한 혜택이죠 네 올린 분 중에 3분을 추첨해서 드리게 됩니다 액세스몰 유저분들 중에서는 네버 페이로 결제하는 비율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 상품은 받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지 누가 설명을 해주시길 바랄 정도로 네 아주 후한 이벤트입니다 센 걸 걸었습니다 액세스몰에서 구매에 참여하시면 확률이 높아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르락토 두 개를 구매하실 때 하나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모든 건기식 제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액세스몰에서 확인하시고요 스판덱스 영웅전 2022년 초여름에도 스판덱스 영웅전이 돌아와 왔습니다 덕질인이 지난주에 불펜 대기를 오랫동안 하고 있다가 사실은 팔만풀다 집에 한 달 넘었잖아요 이건 거 그건 그렇죠 네 한 달 만에 등판했습니다 영화 개봉 전에 했는데 덕질인이 나와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홍성각입니다 이제 이 영화는 이번에 나온 영화는 이제 TV에서도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제 슬슬 내려가고 있고 근데 디즈니 플러스에는 좀 늦게 올라오겠죠 아 네 그건 그렇습니다 뭐 이제 슈퍼히어로를 말할 것 같으면 이제 요거 지나가고 오히려 이제 블랙아담 시즌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긴 하지만 걔는 그 영화는 DC쪽이고 네 마블 쪽에서는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서는 미즈마블을 밀고 있죠 아 그렇죠 미즈마블 전세계에 지금 광고 붙어있더군요 아무튼 미즈마블도 아니고 블랙아담도 아닙니다 그 얘기는 그때 가서 하고요 네 네 닥터스트레인지 이야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닥터스트레인지를 다뤄봅니다 저는 생각하기로는 저는 옛날에 통사하던 시절에 다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정말 짧게만 다르고 넘어갔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들고 왔습니다 네 닥터스트레인지 1963년 스탠리와 스티브 디코 분명은 스티븐 스트레인지 전 외과의사고 현재는 마법사입니다 영화 안 본 사람은 이 성이 원래 스트레인지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편 영화에서는 그거 갖고 농담도 하죠 스트레인지이십니다 미스터 하면 스트레인지 그렇죠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네 마법사라고 하는 거는 동전이란 뜻이죠 네? 동전 말고 제가 이제 영어권 가서 겪는 고생이죠 미스터 이름은 유 이러거든요 I'm you Who are you? Me? 미스터! You! No me! What's your name? You! 하지만 아주 스트레인지한 상황이죠 여기저기 삼누수가 누구야 상황이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마법사라고 하는 거는 동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현실 세계 넘어요 선 이상이 그딴 소리하고 있었어요? 불가의함과 혼돈을 관찰을 하고 그에 대응을 하는 초자연적 능력자라는 의미죠 철학자군요 꼭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철학과 가면 철학 어쩌고 한다 저 저만 쳐요 운세를 점친다 이거 대학원생이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철학과 대학원생 근데 그것도 맞는 얘기다 아무튼 옛날에는 외과의사였습니다 이게 이제 서양의 마법사라는 단어가 몇 개가 있잖아요 메이지도 있고 매직 유저라는 걸 쓸 때도 있고 매지션 위치 소설어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떠올리는 이미지는 그리고 닥터 스트레인지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그런 거예요 간달프와 같은 현자의 이미지가 어느 정도 있어요 시험이 깁니까? 안 깁니다 안 길고 세이지의 느낌이 좀 있는데 길려놓으면 손이상 같아요 수현이 해리포터와 같이 체계적 훈련을 거친 전문가라는 이미지도 붙습니다 이게 해리포터가 등장하기 몇십 년 전부터 시작된 건데 마법이라는 것을 완전히 현실과 유리된 무언가의 판타지적 요소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판타지적 요소는 갖고 있되 마치 대학처럼 근대화되는 학문처럼 근대화시켜서 상상을 하는 조류가 있어요 매직 아카데미라는 개념 그리고 흰 간달프하고는 좀 다른 것이 성격이 안 좋죠 성격이 많이 오만하죠 마법을 근대화시킨 분야로서 상상을 하는 건 게임 던전 앤드래곤의 영향도 많은데 어쨌든 스티븐 스트레인지는 닥터예요 천재 외과의 월드 클래스 외과의로 잘 나가다가 자동차 사고로 손을 크게 다쳐서 망해버립니다 손을 다쳐서 망한 게 아닐 거예요 손도 다쳤는데 손으로 이어지는 모든 신경이 망했죠 아니요 그때 차가 망가진 게 그렇죠 그렇구나 차를 도둑맞았을 수도 있어요 큰일 나네 그렇죠 그거 아세요? 1편 닥터 스트레인지 영화가 다 끝난 다음에 엔딩 롤이 스텝 롤이 다 올라간 다음에 맨 마지막에 주행 중 핸드폰 사용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2시간짜리 영화의 교훈은 그것이다 주행 중에 총을 쏘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그게 되게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검경 수사권 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차를 훔치지 맙시다 아니 스티븐 스트레인지가 차를 훔친 게 아니고요 그건 모든 총짜라 아니고 자기 차를 몰고 가다가 너 빼고 다 알고 있어요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손도 고칠 겸 해서 이러저러해 마법의 입문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마법에도 천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단시간 내에 그 마법을 마스터했고 더 나아가 최고의 마법사인 소서로 스프림에 등극합니다 최고 마법사 소서로 스프림이에요? 소서로 스프림이라는 칭호를 받아요 그럼 이렇게 티셔츠에 스프림이 써있나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기문문기죠 소서로 갈라기보다는 영화에서도 그럴진 모르겠는데 원전에서는 전 우주의 마법을 사용하는 모든 기술 테크 중에서 최고예요 우주짱 지구짱이 우주짱 이쪽 세계는 아니니까 영화에서는 지금은 스티븐 스트레인지가 소서로 스프림이 아니고 사이드킥은 웡이 스프림에 등극해 있죠 우리가 캐릭터를 다룰 때마다 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자꾸자꾸 얘기를 하게 돼서 되게 사기꾼들 같은데 사실 저는 처음 이 영화를 접했을 때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세팅으로는 사실 누구와도 겨룰 수 없지 않나 실제로도 그렇죠 이런 능력으로는 이 능력은 세다 약하다를 말할 수가 없어요 마동석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마동석 배우의 그 이미지를 말씀하신 건가요? 마동석이 마블 영화에서 맡고 있는 길가메시의 캐릭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모르는 얘기에다가 마동석이 마블 영화에서 캐릭터를 맡아서 연기를 했다고요 녹음할, 방송할 때는 이렇게 사람을 땡밥을 막 만들어 놓으면 안 돼 땡밥인 건 이미 다 안단 말이야 힘이 너무 초월적이에요 근데 이런 특징은 사실 스탠리와는 맞지가 않습니다 스탠리는 제가 표현하기에는 현실성의 단체라고 그러죠 인간적인 약점, 어떤 불완전성 이런 것을 반드시 만들어준다고요 스탠리의 세계는 보통 마법을 집어넣지 않을 것 같거든요 설사 마법을 넣더라도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어떤 약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야 서사가 되니까 그 약점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현실과의 갈등이 생기는 건데 스탠리의 스타일과는 맞지 않죠 사실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캐릭터는 스티브 딥코 그림 작가가 뼈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스티브 딥코의 이름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방송을 해드리시는 분들이라면 딥코가 기본 설정과 디자인을 짜서 5페이지짜리의 샘플 원고를 편집장 스탠리에게 가져갑니다 이 사람은 스파이더맨의 산파죠 네 세 명 정도가 크레딧을 갖고 있는데 그 중 한 명이 스티브 딥코죠 편집장이기도 한 리가 이 원고를 오케이 내려요 설정 손질을 하고 스토리를 짜준 겁니다 네 이 시기에 스탠리는 2차 대전 직전부터 맡고 있었던 편집장을 아니 군대 제대까지 하고 돌아왔는데 계속 하래 20년 넘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작가로서의 빅뱅을 맞이하고 있었죠 60년 되면은 일이 너무 많았다 네 판타스틱 4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잘나갈 때 헐크 만들고 토르 만들고 블랙 위도우 호크아이 아이언맨 다 만들고 있었던 때였어요 너무 많은 원고를 써야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거는 스탠리 회차에서도 얘기했던 건데 그림장가들에게 회차의 컨셉과 플롱만 넘겨주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알아서 오세요 보통은 대사까지 써서 줘야 되는데 미국의 김성모 근데 그보다는 훨씬 급이 높죠 그 저기 일본의 적이 누구죠 나중에는 콘티만 연재했잖아요 덕후 여러분 손이상이 스탠리 김성모와 비교했습니다 아 헌터X 헌터 헌터 바이 헌터 그건 그 사람이 건강에 안 좋아서 그렇고 아 그렇죠 뭐 근데 비슷한 게 바빠서 던졌잖아요 그래서 다른 컨셉이 이용인됩니다 네 스티브 니코와의 작업도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좋은 컨셉을 가져왔으니까 그걸 내가 가공은 해주는데 가공 다음은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된 닥터 스트레인지의 데뷔는 1963년에 잡지 스트레인지 테일즈의 110번째 이슈 110회차에 올라갔습니다 잡지 명고가 맞추기 위해 미스터 스트레인지라는 이름을 지어왔는데 디코가요? 네 리가 보니까 판타스틱4의 미스터 판타스틱과 혼동될 수 있다 미스터를 빼고 닥터로 넣습니다 근데 나중에 떠올리기로는 이거 편지에서 나온 건데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이름의 빌런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안 헷갈리기를 정도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거 보통 작곡가들의 작곡한 다음에 하는 생각이죠 그렇죠 아차 이거 지난번에 썼었는데 그렇죠 아 분명히 그래요 친구 들리죠 친구가 따라 부르고 네 덕후는 알아요 이 초기 단계에서 현재 닥터가 사용하는 주요 아이템은 공중부양 망토와 아가모토의 눈이 등장하고 공중부양 자기가 알아서 공중부양해 있어요 망토니다 그리고 사이드킥인 웡도 등장하고요 사실 스탠리의 콤비라고 하면 스티브 디코보다는 제커비죠 제커비 같은 경우에 이탈리아의 미래주의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커비의 작품에는 미래주의 사주가 굉장히 깊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의 세계대전 전후에서 당시에 있지도 않았던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서 작품으로 남겨놓은 그림들이 이제 유럽에 되게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렇죠 10층이 넘는 초고층 빌딩이라든가 엄청 높은 스카이스크레이퍼의 개념을 미술 작품으로 만겨놓고 거대한 인원 수십 명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부피를 하는 기계장치라든가 철과 직선으로 만들어진 많은 것들을 찬양하는 작품들을 양산했었습니다 그래서 블랙팬서 뭐 이터널스 뉴가지 같은 그의 중기 이후 작화에는 당대에 없었던 두꺼운 전선 다발 그렇죠 초고층 빌딩 내지는 메카닉 디자인 같은 게 많이 보여요 스티브 딥코는 스탠리의 두 번째 콤비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초현실주의를 좋아했습니다 초현실주의란 무엇이냐 우리가 가끔 미술을 돌아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스판덱스 영웅전을 미술 전공자를 앉혀놓고 이 얘기를 하고 있다니 그러게 땡밥이 아닌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초현실주의는 살바도르 달리가 대표적이죠 그거 대본에 써있잖아 하등 쓸모없는 그럼 제가 해보겠습니다 1920년대에 이탈리아의 미래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인간은 쓸모가 없어요 기계 앞에서는 1920년대에 프랑스의 비평가 앙드레 브루통이 정의한 초현실주의 미학이라는 게 있을 때요 심리적 자동기술이라고 하는데 심리적 자동기술 표현을 제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재들이 있잖아요 전통도 있고 도덕도 있고 사회적인 인식도 있고 그런 걸 넘어서 실제 인간의 사유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를 그대로 표현을 해보자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연결될 수 없을 것 같은 요소들이 연결이 되고 그 조합에서 수용자는 독자는 낯선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였어요 버지니아 울프로 유명한 문학에서의 자동기술법도 떠오르고요 생각나는 대로 계속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제안에 의한 방법론이 이후 미소를 거쳐서 영화까지 적용이 되고 그게 60년대였습니다 특히 당대의 공포 영화들이 이런 기법을 적극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에서 그냥 막 꺼내온 것 같은 상징 그런 사건 연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포 영화에 꼭 필요한 긴장감과 불쾌함 텐션과 언캐니를 만들어내죠 사람을 지네처럼 만들면 어떨까 이크 벌레가 되었어요 언캐니하죠 그런 거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대학에서 배우지 그런 거 아니었는데 조르즈바타요 이런 거였는데 죄송합니다 어떻게 잘 가능할 거 이 사람들한테서 걸려서 넘어져요 되게 싫어하세요 나는 그 단어를 듣는 것도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연상이 되니까 인간지네 아니 언캐니하다길래 저는 떠오르는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거기서 언캐니함을 느끼지 않고 끔찍함을 느꼈는데 아무튼 이런 기법의 결과물들은 한국어에서는 되게 언캐니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몽환적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안 맞죠 안 맞아요 음악으로 영역을 옮기면 사이키델릭 계열의 사운드가 나오죠 자동기술법에서 언캐니한 공포영화 사이키델릭 음악 이런 것들이 점차 마약사운과 접점이 생겨요 그렇게 해서 60년대 히피들이 주장한 대한문화 카운터컬처 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스티브 디코는 이런 거를 자기 만화에 녹여내려고 애를 썼고요 그래서 히스터였구만 그렇죠 그래서 스티브 디코는 마약사용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LSD 실제로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는데 정확히 이런 얘기죠 약발고 그린 것 같다 진짜 약발고 아니냐 초현실주의는 미래주의보다 훨씬 더 앞으로 나아가서 미래가 다 뭐냐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그려내고 싶어한다 그래서 무의식이나 꿈을 표현하고 데칼코마니 콜라주 같은 기법들이 나오고요 생정한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다가 살바도르 달리까지 이어지지요 사탕 포장지나 그리던 디코와 린은 초현실주의 미술 당대 서스펜스 영화 사이키데릭 음악 같은 곳에서 영감을 받아서 스트레인지 만화에 투영을 합니다 충우 씨 여러분 요즘은 아주 싼 값에 살바도르 달리에 흘러내리는 시계를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도 있었는데 어디 갔죠? 고장이 잘났더라고요 싸니까 그게 자꾸 떨어져요 이 새끼가 흘러내려서 떨어지는 거야? 흘러내리면 계속 흘러내릴 것이지 툭 떨어져 무게중심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이게 닥터 스트레인지가 잡은 문화적인 당대성 혹은 계승하는 문화적인 조류입니다 그게 다 영향이 미쳐져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시대적 문화사조가 투영이 되어 있겠죠 그게 스탠리의 스타일이기도 했고 이 장르의 스타일이기도 했으니까요 스탠리가 밝히기로는 출발점은 원래 자기가 30년대 라디오 드라마를 들은 적 있다 찬두다 매지션 마술스 찬두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거기서 처음 모티브를 가져왔고 여기다 이집트 신화 소메르 신화 당내 힌두교 선교단체 있었죠 하레크리슈나 히피즘에 영향을 준 문화에 종사하는 서양의 문화노동자의 감각을 보여주죠 서아시아와 남아시아를 다 뭉뚱그립니다 내가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막 집어넣어요 어쨌든 공부를 해서 그런 것들을 다 거기서 요소들을 가져와서 다 이곳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닥터 스트레인지 마법이라는 테크트리의 최고위자입니다 시공간의 법칙까지도 일시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초월적 존재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저게 되면 다른 슈퍼히어로들이 쓸모가 없어집니다 파워랭킹 다 망가지죠 그렇죠 음주운전학과 같은 아버지의 차를 돌아가서 훔치면 사건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검경수사권 조정을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요 역사를 바꿀 수가 있어요 검찰은 개혁돼요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초월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빌런이 태어날 시기 가서 콘돈만 줘도 그렇죠 로맨틱스 CO.KR에서 사서 사건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이제 타임 패러독스라서 이쪽 마법과는 별 관련이 없지만 어쨌든 넘어가죠 여튼간에 아니 이게 관련이 없으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마법은 뭐예요 다른 차원을 관찰하고 다른 차원에서 쳐들어오는 존재에 맞서고 영화 1편의 경우에 이제 다크 디멘션이라는 어둠 차원이라는 곳이 나와요 그곳에서는 이제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차원에 거주하는 초월적 존재와 싸우는데 하지만 스트레인지는 관찰하고 개입할 수 있을 뿐 이기지는 못한다 지금 우리가 짤로 보고 있는 게 데뷔 에피소드입니까? 아 데뷔 에피소드는 아닌데 네 저희가 제가 짤을 하나 갖고 왔어요 자 스트레인지는 초월적인 힘을 다룹니다 따라서 그의 모험은 초월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맞아요 이게 스파이더맨 스티브 디코에게 나와서 말인데 스티브 디코가 계속 그려야 했던 스파이더맨의 배경 그냥 뉴욕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서 주워 모은 패턴들이 막 그려져 있는 마구 그려져 있는 사이키델리한 세상 어느 곳입니다 그래서 이 스티브 디코는 이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받았거나 아니면 초현실주의가 관심을 둔 대상들을 끌어와서 디자인했습니다 이게 진짜 여기서 말풍선 그러니까 텍스트만 빠지면은 이 짤에서 60년대 LP 앨범 자켓 같네요 그러니까요 LSD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거 좋아하는 그렇죠 그렇죠 게다가 지금 손희상 선생이 우드스탁이라고 써있는 티셔츠 입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우드스탁 페스티벌 같은 거 할 때 많이 다니던 돌아다니던 그런 포스터 그림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환상문학에서는 기묘한 발음의 단어를 가져오고요 살바도르 달리에게서 기묘한 사물 형태를 가져오고요 그러네요 공포 영화에서 일상적이지 않은 조합을 배워오고 사이키델리 음악을 듣고 그래서 몽환적인 분위기 같은 걸 녹여내고 동양 신비주의 공부하고 이집트와 스메르의 신화를 공부하고 칼륨의 무의식 연구를 공부했대요 사실상 그 전에 덮어놓았던 슈퍼히어로 장르가 다루지 않던 모든 것의 총화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약장이라는 소문이 돌죠 네 안 하던 짓을 하니까 히피들이 약을 하고 본 환급과 너무 비슷했대요 아무튼 당대의 트렌드를 잘 읽어낸 시도였고 미치마켓을 잘 찔렀습니다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히피들이 좋아합니다 판매고는 물론이고 60년대 대한문화의 하나로도 언급이 될 정도가 됐습니다 아이콘까지 되겠어요 이미 성공했다 그렇게 참 덕들이 생겼다는 거죠 웃기죠 스판덱스 영웅전을 들을 때마다 미래의 미국 문화시장은 이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맞아요 6, 70년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도 리메이크작밖에 못 보잖아요 70년대 후반에 마블 코믹스가 자기들의 슈퍼히어로들을 영상을 지키는 첫 시도들을 했어요 그때 캡틴 아메리카, 헐크, 스파이더맨, 그리고 닥터 스트레인지가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배트맨 대낮일 때 78년에 영화가 나왔는데 TV영화였고요 캡틴과 스파이디의 드라마는 엉망이었어요 근데 드라마화된 헐크와 함께 꽤 수작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죠 80년대, 70년대에는 헐크 드라마가 너무 성공을 했어가지고 한국에 계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슈퍼히어로 장르를 처음 알게 된 분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닥터 스트레인지는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는지 모르겠네요 들어오진 않았을 거예요 시대가 지납니다 80년대, 90년대 닥터 스트레인지에 쓰였던 기법들이 정리되고 일반화되고 사이키델링의 유행도 지났어요 이제 이게 뭔지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닥터 스트레인지는 만화에서 초월적이고 근원적인 힘을 다룬다는 그 포지션 때문에 우주적 비밀에 대해 해소해주는 설명충 역할로 점차 변해갔습니다 슈퍼히어로가 아니고 조연이 되는구나 설명충이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회화적인 연출의 특징은 계속 계승을 했고 그 전통이 영화에도 현재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영화에도 그대로 이어졌지요 이해가 되네요 여전히 이 세계관에서 쓸모있는 캐릭터였던 거예요 다른 세계관에서 설명해주는 그래도 스탠리의 기본적인 스타일 하나는 남았어요 현실성을 어느정도 주는 건 남았어요 영화 보셨다면 마법사들이 초자연적인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성소를 세계를 세워놓죠 생텀, 생토럼이라고 성소가 있어요 런던, 홍콩, 뉴욕에 있는데 영화에서 스티븐 스트레인지는 뉴욕 생텀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뉴욕 청취자들은 찾아가보실 수 있어요 닥터 스트레인지 생가 생가를 아니고 거주지 생텀 그 생이 생텀이 살아있는 생이였어 집텀 그리니치 밀리지에 있는 블리커 스트리트의 177A 177A입니다 워싱턴 스퀘어도 공원 남동쪽에 있고요 맞은편에 올드 트빌리쉬 가든이라는 그루지아 음식점이 있고요 뉴욕의 청취자 여러분들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옆에는 자파점과 타투 가게가 있어요 그렇군요 물론 영화에 나오는 그 건물은 없고요 왜냐하면 다른지 공간으로 보내져 있습니다 편의상 다른 두 생텀의 주소는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XSFM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인체 적용시험을 마친 프리미엄 원료 MSM 관절 건강은 큐비엔 제조원 주식회사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콕 집어 콕 좋은 원료를 쓴 김치를 만들 시간이 없을 땐 콕 집어 콕 배추, 무, 고춧가루, 생강 전부국산 다시마, 홍합, 표고고섭도 아낌없이 쓰죠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김치 광고를 하고 다시 시간여행을 하겠습니다 호불호 없이 스탠다드 모든 입맛 경기도 서울 김치 배추김치, 동치미, 석박지, 깍두기 등 다양한 품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밀인데 비밀을 우리가 농축장인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농축장이 바로 고개를 끄덕거렸던 아 그 호텔 그 호텔 프랜차이즈로 납품되는 고퀄리티 김치입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불변의 진실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김치 네 해외에서 친지이나 친구들이 왔을 때 이거 특급 호텔 김치라며 먹이거나 쥐어보내도 완전 개구란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70% 구라가 되겠습니다 액세스몰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호텔의 가격과는 전혀 단판인 저렴한 가격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계절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살짝 덜 익은 상태로 배송이 되죠 그렇습니다 네 조금 이제 두시면 맛있는 상태가 되도록 네 닥터 스트레인지는 빨간 김치의 시대에 의해서 흰 김치의 시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관찰만 하는 거예요 임진왜란 전이죠 아 못 먹어봐요 근데 망토는 김치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대화 만약에 대화를 할 수 있다 고춧가루가 들어오기 직전에 그럼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가 주장합니다 이게 김치색이다 동네 사람들이 짜증 냅니다 미친놈이다 저거 김치가 색이 어딨냐 이놈아 대화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능력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얘기해요 이번 영화의 부제에는 멀티버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참 그게 티저가 처음 나왔을 때 이상한 거예요 아니 김치 광고를 하는데 뭔 소리야 어떻게 정리하나 보자 종갓집 이런 브랜드 이름을 넣을 수 있잖아요 혹은 미국 한인타운에 보면 장모님 김치가 있습니다 머더 인 로우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싶은데 아 장모님 김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김치 이름을 고춧가루 김치 이렇게 써놓은 것 같은 거예요 멀티버스라는 단어가 제목에 들어갈 필요가 있나? 주재료가? 아 돼지삼겹살 그렇죠 그렇구나 그렇죠 여기서 제가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초현실주의 얘기한다면 멀티버스 얘기하려고 했는데 고깃집에 다량의 지방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멀티버스 알코올 소주 네 무알코올 소주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손인상 선생 진행하실 때는 이러지 않죠? 더해요 비슷하게 합니다 난장을 저 형만이 더해서 우리 이거 하고 돈 버는 건데 저 형 울 것 같아 멀티버스는 현재 우리가 평행세계에 다른 가능성이 실현된 우주를 의미하죠 자연계에 수많은 선택지가 존재하고 랜덤 상황도 수없이 많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우리가 존재하는 현실과 다르게 진행된 별개의 우주 다른 시간선을 의미하지요 장자원이 차를 도둑맞지 않은 그렇죠 마블로 치면 예를 들어서 스티브 로저스가 캡틴 아메리카에 발탁이 안 된 우주를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렇죠 스티브 로저스가 군대 안 간 우주 면제 그렇죠 평발 근데 원래 면제였어 그 사람 아 맞아요? 무종 DC로 치면 크라임 엘리아에서 살해당한 사람이 웨인 부부가 아니라 브루스 웨인이었다면 그렇죠 그런 우주는 어떻게 전개가 되었을까 그리고 이런 의미는 사실 원전인 물리학에서의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제가 이런 거를 처음으로 본 미디어는 백스터 퓨처였죠 그렇죠 투였나요? 그럴 거예요 아마 80년대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네 뱉으면 없는 고담 다른 미래가 그려진 거를 거기서 이제 박사가 칠판에 설명하잖아요 여기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새로운 우주가 생겨났다 이러면서 정확하게는 브루스 웨인이 죽은 우주에서는 그 아버지가 배트맨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네 오세훈이 사퇴하지 않은 서울시 흥미롭지 않아요? 지금은 우세훈은 서울시장이 못됐겠네요 수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었죠 네 알프레도가 배트맨이 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물리학에서는 그렇죠 그 양반이 제일 잘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니요 그 사람은 배트맨이 박쥐 인간이라기보다는 박쥐 조련사죠 아무튼 아무튼 근데 또 그 배트맨이 배트맨 자동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네 잃어버렸으면 큰일 나요 아 그렇죠 그렇죠 배트모비를 도둑맞았다면 큰일 나요 하지만 그 차이는 언제나 총자국이 있습니다 네 물리학에서는 멀티버스라는 단어가 다중우주를 의미합니다 3차원 4차원 같은 개념이 다중우주에 포함이 돼요 평행우주는 선택에 따라서 갈린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 다중우주의 경우에 수중에 평행우주가 있는 거예요 저 어릴 때 영화 나비효과가 크게 이틀 쳤죠 즉 평행우주는 다중우주의 하위 개념이고요 멀티버스는 그 다중우주를 의미하더라고요 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1편에 나왔던 여러 형태의 우주는 다차원의 개념으로서의 다중우주예요 멀티디멘션이죠 멀티버스는 곧 멀티디멘션이에요 근데 이제 엔드게임에서부터 제시된 우주의 개념이 있죠 과거에서 어떤 선택지를 다르게 하면 아 네 맞습니다 별도의 우주가 생성돼서 평행한 우주가 된다라는 이 평행우주의 단어는 실제로는 패러렐 월드 혹은 패러렐 유니버스입니다 근데 이 패러렐 월드의 개념이 대중문화로 수입되어 오면서 다중우주라는 건 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사라지고 평행우주만이 남아서 멀티버스 일컬 평행우주가 되었습니다 장사 잘되고 이해 잘되는 개념만 살려놨죠 네 80, 90년대에 제가 기억해보면 그때는 패러렐 월드라는 용어를 썼어요 평행우주를 의미할 때 물론 그때는 대중적이지 않았고 일본 게임 좋아하는 몇몇 덕들한테나 좀 있었던 얘기인데 어쨌든 그때는 패러렐 월드라는 용어를 썼는데 현재는 이 단어의 의미범위가 많이 바뀐 거죠 레드와 칠리페퍼스 노래 제목이 생각나네요 무슨 노래 제목이요? 패러렐 유니버스 캘리포니케이션 앨범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둘이 한 편이었구나 난 형편이야 거짓말하지마 손이상은 땡밥이죠 그래서 오늘은 대중문화 용어로만 한정해서 멀티버스를 평행우주의 의미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만화 뭐요? 갑자기 왜? 그러면 오늘은 멀티버스를 평행우주의 의미로만 사용한다면서요 그럼 평행우주만 알고 있었으면 됐네 예리한데 그건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 근데 가끔씩 물리학 전국자들이 짜증을 내는 때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사회의 화목함을 위하여 그래요 그러면 미국 만화 특히 슈퍼히어로 만화에서 어떻게 노동시간을 낭비하지 않은 다른 우주 그거는 쉽게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네가 없으면 되죠 아니 편집해서 자르면 되잖아 하긴 편집해서 널 없앨 수도 있긴 하죠 상준이가 매일 같이 하고 있는 일이죠 헬마우스가 없는 우주이기도 하죠 네 여러분은 말끔한 평행우주로서의 그 아이스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구나 아이고입니다 여러분이 소비하는 우주는 팟캐스트 우주는 성가비가 쓸데 있는 말만 하는 우주죠 그렇죠 한 50%만 살려놓죠 실제 하지 않아요 그런 건 제가 반만 살아있는 우주라고 이 방송은 환상이야 저 좀 약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어요 다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멀티버스에 대해서 네 멀티버스 평행우주를 어떻게 만화해서 썼는가 네 작가들의 아이디어가 흘러넘친 결과물들인 동시에 그 아이디어를 자극하는 장치로 쓰입니다 그렇죠 별개의 설정과 서사를 만들었는데 그게 히트를 치면 계속 써먹고 싶잖아요 평행우주다라고 설정을 덧붙여서 살려놓고 작가들에게 이건 또 돌파구가 됩니다 또 다른 아이디어를 구현해내고 그렇죠 그럼 이게 반복되면 평행우주가 계속 빙겨나는 거죠 작품에서 그렇죠 이 슈퍼히어로 장르의 편의에 맞춰서 도입된 이 기법은 나중에 다른 장르의 다른 문화 컨텐츠에도 도입이 됩니다 그렇죠 먼저 게임에 도입이 돼 봅니다 새로운 속편을 내놓을 때 아예 세계관을 바꿔봅니다 혹은 엔딩을 여러 개로 만들어서 멀티엔딩을 만들려던가 그렇죠 전작이 실패했을 때 좋은 방법이고 다른 여러 가지 스토리보드에 대해서 논의하다가 다 넣자 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다 넣어보고 이게 잘 되는 걸 보자 다른 드라마나 다른 영화에도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스크립트 작고와 연기하는 사람들이 주곤 하죠 우리는 닥터 스트레인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모든 문화 컨텐츠에 쓰이고 있는 기법을 알아내게 됩니다 프랜차이즈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창작의 지평을 무한대로 넓혀준 장치네요 네 관리자 입장에서 편합니다 하세요 하게 주면 됩니다 작가 입장에서는 일이 많아지네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설정을 집어넣고 싶어 하는데 저번에 저설정하고 충돌해서 안 돼요 같은 중력을 없애주니까요 정치처럼 이게 당론 하나만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면 슈퍼맨이 켄자스가 아니라 소련 시베리아 어디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것도 유명한 작품이죠 슈퍼맨 레드손 거기서는 배트맨이 소련에서 활동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 대통령은 렉스루터가 되고 마블 코믹스의 경우에는 고담그라드에서 별도의 아이디어가 평행우주로 가지치기해 나가는 것을 방임하는 쪽이었습니다 마블에서는 어차피 평행우주라는 게 물리학의 전제에 따르면 무한하지 않냐 그렇죠 이렇게 결론을 내놓으면 다들 집에 일찍 퇴근할 수 있습니다 매우 평화롭게 그래서 작가가 일회성이지만 뭔가 재밌어 보이는데 이상한 스토리와 설정을 가져와도 재미만 있으면 장땡이다 따로 정리하거나 통제를 하진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히트치만 계속 나가면 되는군요 그렇죠 팔럿을 만들기도 쉽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스타벅스 기념컵도 아니고 배트맨을 도시마다 떨어뜨려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평행우주에서는 성갑형이 진행자고 유피니님이 게스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갈금 당하는 거죠 제가 그렇죠 평행우주는 정말 관찰해보고 싶다 네 있을 거예요 닥터 스트레인지는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리부트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마블 코믹스의 특징과도 연결이 됩니다 마블 코믹스는 리부트를 안 했다 리부트를 한다면 새로운 설정 아이디어를 리부트 버전이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안 하니까 평행우주를 따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리부트가 없는 거군요 그렇죠 할 필요가 없으니까 리부트를 계속하는 거는 세뇌리당 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꾸 간판을 바꿉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그거를 적용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냥 4분 5열 하면 됩니다 일본 같은 거죠 자민당 같은 거죠 그냥 모든 로고가 다 질 거예요 개파가 만사로 만들면 돼요 리부트 대신에 평행우주로 떼우는 개파 분열로 떼워버리는 마블 코믹스만의 관습은 얼티밋 유니버스라는 평행우주로 대표가 돼요 여기서 얼티밋 유니버스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메인 유니버스가 아니고 얼티밋이라고 불리는 다른 유니버스가 있는데 이 우주는 마블의 평행우주 중에서 드물게 집중적인 관리를 받으며 전개가 되는 유니버스입니다 여기서 흑인 소년 스파이더맨 마일즈 모랄레스가 데뷔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얼티밋 유니버스는 2015년에 시크릿 워즈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메인 우주랑 통합을 했어요 이젠 또 없어 통합을 했잖아요 그러면 변즉법처럼 전과 반이 합쳐서 합이 나왔잖아요 합이 된 메인 우주는 양쪽 우주에서 잘 팔렸던 요소들만 취사선택해서 재구성이 됐어요 공천관리위원회가 등장합니다 다만 탈당무소속은 없겠네요 마일즈 모랄레스에게 공천을 주르냐 말이냐 결정해야 돼요 거기서 탈당무소속을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작가들에게 그렇겠죠 다시 시작한 것이 아니니까 리부트는 아닌데 이게 그나마 마블 코믹스 역사 속에서 리부트에 가까운 겁니다 네 기법을 설명합니다 관습상 멀티버스가 번호로 분류됩니다 마블은 정리를 안하고요 분류체계 같은 것도 없어요 그렇군요 마블 코믹스의 메인 우주는 지구 616입니다 Earth-616 하지만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또 다른 세계이므로 번호가 따로 필요합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지구 199,999번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멀티버스는 지구 199,999네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사업상 가장 중요한 두 지구에다가 특별한 번호를 붙여주지 않았잖아요 이 마블의 멀티버스는 구조상 중요한 우주, 안 중요한 우주가 따로 없는 거예요 반면 DC의 멀티버스는 편집부의 관리 하에 있습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여기로 오면 여기부터 볼까요? 유효한 우주의 숫자가 52개입니다 지역구가 52개예요 지구 0부터 지구 51까지 있어요 이걸 다 관리를 해줘야 되는구나 기록을 해서 그렇죠 그런데 정확하게는 있었다입니다 과거형이에요 후세의 작가들에 의해서 슬롯 몇 개, 한 10개 정도는 비워두고 52개의 평행 우주 설정을 짠 거예요 이게 자발적 야근이군요 똑같은 일을 두고 지구 0이 기준점인 프라임 지구가 되고 컨텐츠 장사가 이게 문제예요 열심히 일하려고 하면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지구 1이 만화에서 주로 다루는 메인 우주가 됩니다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다 있고 2번은 골든에이지 시절 즉 옛날 캐릭터들의 지구 지구 3은 선악이 반전된 지구 조커가 여기서는 히어로예요 배트맨에 대항하는 정확하게는 아울맨에 대항하는 조커가 히어로예요 지구 11로 가면 성별 반전이 된 지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본 거예요 이 기준 그대로 레슬링에 적용해도 되게 재밌겠다 근데 이제 선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기억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렇겠죠 성별 반전의 레슬링 재밌겠네요 그렇죠 갑자기 고자가 되고 뭐? 아니 남자의 반대가 어떻게 고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미친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반박할까를 고민했는데 그렇게 반박하면 되는군요 틀린 것 같은데 어떻게 반박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 근데 저는 이제 그 DC같은 스타일이 일하기 편할 것 같아요 오히려 어 이게 틀이 딱 짜져있잖아요 그런 걸 더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저는 이런 걸 선호하거든요 물론 52개에 해당하지 않는 평행우주도 있긴 해요 그렇습니까? 나치가 세계의 정복에 성공한 지구 X가 그 예입니다 아 높은 성의 사나이 그런데 이런 우주는 보통 이벤트용 일회성으로 쓰이고 설정상으로도 52개 우주 바깥에 있는 법칙 외의 신비한 우주 같은 취급입니다 제가 이 52개가 이제는 과거라고 했잖아요 이 DC가 얼마나 강박적이었냐면 몇 년 전에 배트맨 메탈이라는 거대 이벤트가 있었어요 여기에서는 또 양수 우주와 음수 우주의 개념이까지 등장합니다 이건 뭐 주겔로 우주입니까? 뭐예요? 양수 우주는 성공한 우주예요 계속 그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계속 존재할 수 있는 우주 음수 우주는 실패해서 이미 멸망해서 삭제 대상인 우주입니다 아 주식 개념이 맞네요 그렇구나 주겔 우주네 상장패지 11번 우주를 예로 들면 마이너스 11번 지구 11은 성별 반전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우주의 배트맨은 사실 배트우먼입니다 네 그러면 그걸 뒤엎은 뒤집은 지구 마이너스 11의 배트우먼은 네 브라이스 웨인이에요 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음 이 지구에서는 아쿠아우먼의 아틀란티스가 지상세계를 침략한 우주입니다 네 배트우먼이 싸워요 음 군대를 이끌고 음 중고가 부적이었고 음 승리를 위해서 아틀란티스인의 DNA를 이용해 자신에게 물을 조작하는 초능력을 부여합니다 야 되게 꼼꼼하게 뒤집어야 되는군요 이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1인 병기가 된 브라이스 웨인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지구는 온통 물로 주터가 돼서 언더월드가 됐어요 그렇구나 이 때문에 이 평행 우주는 마이너스 11번 우주는 실패 판정을 받고 음수 우주가 된다는 겁니다 음 원래 그 주식이 떨어지는 이유는 되게 다양하니까요 이해는 잘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군요 슈퍼히어로의 능력으로만 보자면 생태계를 파괴시킬 만큼 이상한 능력을 가진 게 닥터 스트레인지인데 이 업계가 작품을 만드는 방식으로 봤을 때는 그 방식에 가장 총체적으로 가까운 게 닥터 스트레인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한 편의 주인공이 돼 이 전체 생태계의 큐레이터 역할도 할 수 있게 돼요 정확하게 됐네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금 막 설명했던 이 매트맨 메탈이라는 여기서 결국 시장에서 드러났어요 지구 엑스니 음수 우주니 하는 아이디어가 범람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상상력이라는 것을 틀 안에 오래 가둬둘 수는 없다 그래서 DC도 이제는 52개 설정을 철폐했습니다 음 그렇죠 원래 다 만들어 놓으면 그때가 부술 때예요 DC의 경우에는 대신에 반정기적으로 세계를 리부트를 해와요 그때마다 설정상 평행 우주들이 하나로 모여들고 중심 이벤트를 통해 하나로 합쳐졌다 그리고 다시 분화한다 이러니까 덕질하는 소비자들 살 게 없어지지 않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세계가 리부트된다 라는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음 DC 코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타임라인 정리 스토리를 여럿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리부트와 평행 우주에 관한 스케일 큰 스토리를 여럿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플래시가 중심이 된 리부트 스토리 플래시 포인트라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다음 주 이 시간부터 아니요 플래시 포인트 얘기는 안 하려고요 왜요 플래시 영화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럼 다음 주에 안 나오겠습니다 이제 성갑이는 음수입니다 음수성갑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니 왜냐하면 즐거운 평행 우주에서는 음수가 됐습니다 아니 그 현재 제작 중인 플래시 영화가 많이 이해했네요 선생님 그 플래시 포인트 스토리를 차용을 해서 아마도 영화 스토리를 리부트하지 않을까 리부트한다 라는 게 이제 예고였는데 문제는 지금 주연 배우가 범죄 스킨들을 연속으로 초대하고 있어서요 자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나타난 미술사조에 대해서 이제 잊을만하면 방송에서 이야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사회와 문화와 사상사에 큰 영향을 끼치니까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했던 미술사상은 이탈리아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꾸 기계만 나오고 막 그전에 없었던 속도 이런 것만 나오고 무기 이런 거 많이 나오고 아니면 이제 바우하우스처럼 아무것도 없이 그냥 깔끔한 거 이런 거 많이 나오고 그런 거 많이 얘기했었어요 거기 이탈리아 미래주의에서 아마 그 우길기 같은 모양을 자주 써서 우리나라에서 자주 오해를 받아요 그걸 차용했다가 근데 이제 포스트 모던이라는 게 해체를 해놓으면 그렇게 단순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해체를 해놔서 겁내 복잡해지는 때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류의 장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처음 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평행우주라는 물리학의 개념을 배우고 그거를 갖고 대중문학의 영역에서 이렇게 즐기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 스판덱스 영웅전에서는 이 베트맨의 세계관이 돌고 돌아서 정의가 불의가 되는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장르 자체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엔 그랬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음 주 이 시간에는 현재 이제 멀티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이놈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이해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이 세계에 대해서 그냥 간단한 이정표 정도만 세워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에 덕질인을 다시 만나도록 하죠 다음 주에는 선인생은 나오지 않겠습니다 네 쫓아 너무 땡밥이라 음수가 되었습니다 실패했다 네 선인생은 나중에 만나요 네 XSFM입니다 뭔가 그곳을 떠난다는 게 되게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반평생보다 더 많이 자랐는데 갑자기 떠나게 된다니까 믿기지도 않았고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여보 내가 제발 앉아서 해결하라 그랬지 하루에 12번 청소할 수도 없고 어우 정 흘리는 사람 따로 있고 청소하는 사람 따로 지나가던 사람이 우리 집 와서 볼일 봐요 공중화장실인 줄 알고 수전해 볼 때는 맨날 욕조는 누레지 이 애들은 어쩜 그리 구석마다 잘도 찾아가 해도 해도 표도 안 나는데 이거 대체 어찌해야 돼?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깨끗한 생각 욕실엔 반려세제 클리바스 아스트랄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한 달 반 만에 돌아온 뉴스 아카이브입니다 일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건 정말 읽기 어려운 문장이네요 일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일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일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두 문장의 차이는 오사카에서 군인이 무단행단을 합니다 일본에서 있을 법한 일이네요 나카모라 마사카스 일병이었는데 그걸 경찰이 봤어요 또 일병이네요 경찰은 도다다다오라는 순사였습니다 일본 사람이군요 그렇죠 당연히 일본 사람이죠 순사가 군인의 무단행단을 잡았는데 군인은 나는 지금 공무수행 중이다 나는 경찰의 명령에 따를 필요가 없다고 반발을 합니다 꼭 공직에 임명시켜주면 이렇게 막 나가는 사람이 있죠 있죠 고작 일병인데 결국 이 군인과 경찰은 길에서 주먹다짐까지 합니다 이럴 필요는 없는데요 지금 같았으면 그냥 아침에 신문에 짧게 소개되고 보통 7시나 8시 TV뉴스에 막판에 잠깐 등장해서 BJ급 정도 위치가 되는 아나운서가 소개해주고 기강행위 이러면서 누리꾼 반응 소개해주고 그리고 끝나는 이슈입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커뮤니티에서 진리끼리 물고 뜯고 하겠죠 그리고 끝날 일이었는데 문제는 이때가 1933년이었다는 겁니다 이 나라는 전쟁을 할 때였네요 네 전쟁을 준비할 때였죠 1933년 6월 17일에 일어난 오사카 고스톱 사건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고스톱 사건이라는 말을 들으면 고스톱시다 생긴 일 같은데 아니네요 그렇죠 화투 같은데 설했는데 안 서서 생긴 사건입니다 역시 일본인들은 뭘 기억하고 싶을 때 재팽글리시를 되게 적극적으로 써요 그러니까요 이 별거 아닌 사건이었는데 이게 군대와 경찰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져버립니다 아 별거 아닌 대학교 4학년생이 차를 잃어버린 사건이 그렇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가듯이 그렇죠 물론 그거보다 템포가 빨랐는데 물론 1930년대니까 신호에 대한 인식이나 무단횡단에 대한 인식이 미미했던 시기기도 했는데 기인이 가면 그만이다 네 문제는 그게 아니게 된 거죠 육군은 경찰이 감히 군인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반발하고요 군인에게 자존감을 팍팍 불어넣어주던 시절입니다 경찰은 군인도 시민이니까 순서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랬습니다 육군은 우리는 천황의 군대이니 치해법권이다 아 음주운전한 국정원 직원처럼 네 경찰은 시정해라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 자존심 싸움으로 맞섰습니다 당신 인트라네 게시판도 없던 주제에 네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육군 참모총장이나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까지 서로 꼭 사과를 받아내겠다고 싸우게 된 겁니다 생각해보면 과거 사람들은 안 찌질했을까 생각하면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네 이 싸움이 서로 점점 개싸움이 돼요 일단 서로 검찰청에 고소도 하고요 아 이럴 때 사법기관에 권력을 다 내주는 습관도 똑같네요 그렇죠 무슨 독직폭행이니 업무집행 방해 뭐 이러면서 서로 고소도 하고 또 이게 군인하고 경찰이니까 각자 정보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들고 일어나서 뒤를 캡니다 각각의 정보부가 이 낙가무라 마사카스 일병하고 도다 마사오를 이제 미행하고 조사합니다 정치 싸움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막 언론의 개인사까지 까발려요 언론전이 들어가죠 결혼을 어떻게 했다느니 옛날에도 신호위반을 했다느니 뭐 이러면서 개인사까지 까발리는 일까지 갑니다 이 싸움이 5개월을 갔거든요 얼마나 심각했냐면 그 해당 순사가 있던 경찰 서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서장은 과로로 사망합니다 안 그래도 과로가 특징인데 이 나라는 과로로 사망하기도까지 하고 이걸 목격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일반 시민이에요 근데 목격자잖아요 양측의 압박에 못 이겨서 잡아다 놓고 이랬지 저랬지 이러면서 뭐 고문까지 있었던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 이 사람은 양쪽에서 그걸 또 받으니까 그 정도까지 사태가 갔는데 이 진흙탕 싸움이 의외로 허무하게 끝납니다 당시 덴노가 왕이 네 나중에 인간 선언을 했던 그 덴노죠 패전한 그 그때 성갑이 형 우리가 덴노를 뭐라고 부르기로 합의했죠? 덴노 이때면은 쇼화였겠죠 쇼화 덴노였겠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메가다 옆에 서있던 그 양반이에요 그 덴노예요 그 덴노가 그만해 한마디 하니까 그냥 둘이 악수하고 끝냈습니다 그때는 아직 인간 선언 안 했을 때죠 그렇죠 이때 쇼화 덴노면은 군부의 지지 정당의 지지 다 받으면서 지금에 비교하면 엄청난 권력들을 행사하고 있었던 때니까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다들 멍청하게 구울 때는 이런 류의 독재가 합리적이어 보일 때가 있죠 그런 착시가 될 때가 있죠 사실 결론마저 멍청한 건데 여담으로 이 당시에 오사카에 경찰청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청장은 이 일이 끝난 다음에 아우 이러면서 히로시마로 전근 갔어요 거기서 원폭에 사망합니다 아 그랬겠죠 이게 그냥 우스운 해프닝 같지만 이게 또 그렇지도 않은 게 이 사건 바로 1년 전에 해군 장교들이 총리를 암살하는 5.15 사건이 있었고요 뭘 설명하는지 알겠네요 3년 뒤에는 226 사건이라고 역시 육군 장교들이 맞습니다 이 내각의 인물들을 살해하는 쿠데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일본의 군국주의와 전쟁의 전조 중 하나였던 겁니다 그렇죠 이 신호동 사건도 맞습니다 이 군국주의 국가를 다룬 역사물이나 대체역사물 같은 것을 볼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소재죠 군이 자꾸 권력의 요체를 자기들이 가지려고 탐하다가 생기는 문제들 그건 보통 전쟁 직전 혹은 전쟁 도중에 자꾸 일어납니다 조선은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역으로 해방이 된 이후에 그 사건을 겪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군부독재 시대에는 장교들 경찰이 잘 못 잡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군인들 술 먹고 깽판 쳐도 어떻게 못하고 그리고 이제 군부정권 시간이 끝난 다음에는 검사들이 그랬죠 그렇죠 앉았다 앉았다 시키고 유구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구한 전통이 있었죠 네 그리고 그 마지막 발악을 하는 과정이 2020년대요 한국은 생각해보니까 얼마 전에 생각하고 놀란 게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검사 출신 대통령이 처음이더라고요 처음입니다 물론 이제 검사 출신 대통령 후보가 몇몇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홍준표가 생겨 지금은 시장이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검사 이후에 정치인 커리어가 20년이 되니까 검사라는 아이덴티티가 그렇게 돋보이지 않았는데 정치인이라고 봐야죠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또 그렇지도 않아서 그렇죠 그냥 공무원 네 네 방금 옷 벗은 공무원으로는 세 번째입니다 그게 조금 섬뜩한 면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무식한 대통령은 처음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처음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작년 6월 15일 한국경제의 기사입니다 기사 하나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입니다 제목은 택배노조 파업 불똥 택배비 또 오르나 기사의 내용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택배노조가 파업을 해서 택배 발송 업무가 차질을 빚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사회적 합의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고요 일부러 안 써요 재밌는 거 하나 이번 주에 발견한 이번에 지금 질병관리청이 한국 국민들의 95%가 항체를 가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보수 언론의 기사를 들여다보죠 그러면 예방접종의 전략의 성공이라는 이야기를 단 한 줄도 안 내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얻게 된 퍼센티지가 얼마나 높았는지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95%만 얘기합니다 뭔가 다 병걸리였던 것처럼 오미크론 얘기만 하죠 오미크론 전파력 같은 얘기만 야 그거 진짜 기사 쓰느라 개고생했구나 싶더라고요 사회적 합의라는 말을 안 쓰고 택배비 인상에 대해서 택배노조의 압박이라고 쓰더라고요 택배노조의 압박을 받은 택배사들이 분류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면서 이게 사회적 합의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 영향으로 잇따라 택배비가 인상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업 이후에 택배비가 더 오를 것이라고 전하고 있죠 좀 우스운 얘기인 게 세상 모든 일은 그대로 둬도 물가가 오르거든요 네 흔하고 유치한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가 이 당시에는 한창이었죠 서로 합의가 한창이었고 합의 과정이 한창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택배비가 오른다 그리고 택배노조에서 분류 인력을 요구했기 때문에 택배비가 올라가지고 기사를 읽는 시민들 니네 돈이 나간다 라는 식의 전략이죠 네 같은데 다른 전략도 있습니다 올해 6월 14일 아시아타임즈의 기사입니다 볼까요? 제목은 택배비 인상 재미본 CJ대한통운 추가 인상이 마땅치 않은 이유 364일 후의 기사입니다 올해 택배요금을 3번이나 인상했다고 하면서 CJ대한통운의 택배비 단가가 작년 말 대비 10.6% 올랐고 그 사이 영업이익이 82% 급증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단가가 10%밖에 안 올랐는데 영업이익이 이렇게까지 올랐다? 그리고 택배비 인상은 분류 인력 때문에 올랐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근데 영업이익이 왜 이렇게 올라? 그리고 택배비 인상의 이유를 사회적 합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상하죠? 사회적 합의 때문이면 영업이익이 안 올라야 돼요 어디선가 삥땅을 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번에 윗비디님이 사회적 합의 내용을 자세히 뜯어봐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택배비가 지속적으로 인상될 요인이 별로 없어요 네 사회적 합의 내용에는 그나마도 제대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죠 중요한데 언론이 보도하지 않은 기업들이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 기사는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 기구를 기회에 삼아서 택배비 인상을 시도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불만이 있죠 기름값 오를 때마다 정의회사들이 기름값을 올린 다음에 낮추지 않는 김태환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장은 올해 1월에 회사에서 택배비 인상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회사가 먼저 요구했다고요?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였는데 택배비 인상으로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참사를 틈타서 비용을 올렸다 그러니까 원래 노사 합의에서 단가 인상은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잖아요 기업에서 먼저 말하는 카드가 아니잖아요 보통은요? 네 노조에서 니네가 단가를 인상하더라도 우리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기업이 단가를 인상하다가 회사가 망할 수 있다 보통 그게 협상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측에서 먼저 단가 인상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고 해도 최근에는 어떤 산업의 노동 문제가 불거지고 이에 따라서 단가가 인상이 되거나 서비스의 범위가 축소가 되어도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소비자들이 그거를 수용하는 추세죠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30년 동안 같은 가격을 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렇죠 이 대표적인 것이 택배요금이 인상되어도 그렇게 화내지 않는 시민이나 배달앱에 안전하게 와주세요라는 멘트고요 그렇습니다 늦게 와도 좋아요 노동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건 하겠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추세잖아요 이런 분위기에서 경제지가 조금만 브루스를 같이 쳐주면 기업은 파업이나 노조와의 협상 과정이 단가를 인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노조 탓을 하고 가격을 올릴 수 있죠 물론 그 금액이 노조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쓰이지도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이렇게 이번에 화물연대로 얘기할 것 같으면 이거 광희의 화주잖아요 이 사람들도 화주를 자꾸 챙겨주는 게 결과적으로는 나라 경제 전체에 아주 악영향을 끼치는 자충수가 된다는 건데 그 자충수를 자꾸 정제지가 권한다는 게 너무 이상합니다 이리로 가면 계속해서 한국은 경제가 계속 우상향을 세게 하고 있는 이상한 선진국이잖아요 선진국인데도 자꾸 경제 규모의 상승폭이 좀 크고 이런 나라라서 경제 규모가 커진다는 건 물류가 대폭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건 100%예요 언제나 등가예요 물류가 많이 늘어나면 물류를 다루는 인력도 늘어나고 그들이 점점 전문직이 되기 때문에 고도화가 되기 때문에 받는 돈 더 많아져야 돼요 근데 계속해서 먹그러게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물류를 다루는 사람들이 받는 돈이 늘어나지 않으면 나라 경제도 발전하지 않아요 그게 영국입니다 그래서 돈을 잘 안 쳐주죠 그래서 내국인들이 그 자리를 비웁니다 외국인들이 그 일을 차지하죠 근데 브렉시트 근데 브렉시트 그래서 구인난 그러면 알아서 물류가 멈춥니다 근데 화물연대에 파업하고 브렉시트하고 다른 점이 뭐죠? 그 사람들은 그냥 파업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직업을 떠난 거지 물류가 멈추죠 그럼 경제는 급전직하합니다 물류가 멈춰서 그 나라는 기름값이 제일 먼저 올랐죠 화주 회사들이 지금 당장 몇 푼 더 들겠다고 경제지들이 거기에 춤을 춰주면 경제는 망하는 길로 간다고요 진짜 웃음 코미디예요 국가가 이렇게 선진국이 되었고 많은 기업이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어가지고 기업이 그럼 이제 그 매출로 사회적 공헌을 해라 그리고 니네가 해야 될 책임을 하기 위해서 얼마를 또 뺏어오겠다 그걸 사회적으로 쓰겠다라고 하면은 온 힘을 다해서 그걸 막고 그 수익을 무조건 소수의 사람 그것도 기업 재벌가 회장에게 몰아주려는 노력이 너무나 치열하고 많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하다못해 그 과실이 대기업과 대기업에 관련된 수많은 하청업자에게 돌아간다고 하면은 100번 양보해서 그거라도 좋게 봐주겠는데 그것도 막잖아요 하다못해 그 기사를 쓰는 경제지 기자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기라도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안 그런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뉴스를 돌아본 바 460회 그것은 알기 싫다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아직까지는 힘든 선거 과정을 다 거쳐갔기 때문에 아직은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이게 약간 묘하게 편해요 네 왜냐하면 온 동네가 지금 불에 타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는 아 일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사실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주된 이슈들을 보고 있죠 저는 사실 지금까지 마음이 편합니다 싸움이 너무 단순하고요 정부가 너무 무식해요 그래서 예측되는 유니버스를 살고 있어요 지금 2022년 여름 아직까지 한 게 없어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박근혜 정부 때보다 무식하다고는 아직 말할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까 네 저는 감히 더 무식하다고 주장하면서 왜냐하면 지금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어버리고 새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동네 바보처럼 굴고 있거든요 오 저거 예쁜데 나 가지면 안 돼 오 저기 예쁜데 나 저기 살면 안 돼 오 그거 모르겠는데 나 안 하면 안 돼 까만 옷 입고 사진 찍는 거 아니야? 내 친구들이랑 가면 안 돼? 얼마나 쉽고 편하고 무식합니까 그래서 이제 예측되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서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네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이제 좀 더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찾아서 한 주 고민해보고 다음 주에 어떤 방송을 내보낼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다시 남은 스판덱스 영웅전 이번 여름의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플랫폼 중에 파티 서비스를 이용하시던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먼저 업로드를 중단한 게 아니고 파티가 이미 업로드를 중단하기 시작했네요 구독을 정리하시고 애플은 애플 팟캐스트 안드로이드는 구글 팟캐스트 웹에서는 다른 대응하는 국내산 팟캐스트 플랫폼들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xsfm.kr에서도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렇죠 지금은 뭐 구글이나 애플 아니어도 다른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으니까요 네 파티 서비스 오랫동안 하시느라 파티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네 실적 가지고 뭐라 하던 윗사람들에 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디오 콘텐츠 시장이 한국에서 얼마나 힘든지 잘 몰라서 그래요 음 맞아요 네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아무튼 파티 서비스 하시던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서비스 받으시던 여러분들 빨리 다른 데로 옮겨가세요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십시오 아 유튜브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XSFM입니다 I, D, W, K I, D, W, K I, D, W, K I, D, W, K I, D, W, K